이 기간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?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이 아직 몸이 다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서 그 선수들 몸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주력할 거고요. 그다음에 수비가 자꾸 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수비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.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승리를 받으셨어요. 오늘 선수들의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게임에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다음에 모든 선수들을 다 띄우려고 하는데 선수 12명을 골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다 띄울 수 없을 때 감독도 코치도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부모님들도 그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다들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 만나봤습니다. 아픈의 강아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픈 강아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